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? 아이고 그게 정말 아이고 여기 뭐 덕양산업 가진 분 34900원 덕양산업 가진 분 애걸복걸이네. 20% 매수가는 참 주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요. 아이고 수익이 낮네요.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 종목은 우량한 종목이에요. 우량한 종목이고 월봉 보면 여러분 이런 종목은 장기 보셔야 돼요. 분석하지 마시고 이번 짱 실위에 맞는 중소형주죠. 아주 잘 보시면은 중소형주의 특징이 이겁니다.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주 갈 때 회사가 그런데로 밥근이나 먹고 괜찮은 회사들이 찬밥실세 돼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서 울고 있었죠. 그럼 엉하들 한번 두고 보자. 대형주 니네들은 언젠가는 고꾸로 질 거야. 이러면서 뵈려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죠.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. 선택 잘하셨어요. 그런데 비중 20%은 많네. 비중 20%은 많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은 중소형주는 5%도 사실 저는 부당하거든요. 좋은 거 그렇게 많은데 뭐 많잖아요. 그런 거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은 20% 수익 났으니까요. 제가 보기에는 빨간 양선 큰 날 비중을 좀 조절하세요. 그리고 좋은 거 많으니까. 그러면 문제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죠.